런진아 오지마 런진아 오지마 아니 눈 뜨자마자 이해찬 문단이 와 꿈이었어 그래도 현실이 꿈이 현실이고 꿈이 현실 같아 그래도 꿈이 좋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가 아까 멘션 파티를 하고 더 귀여운 거 없나? 저희가 아까 멘션 파티를 하고 이렇게 와봤는데요 멘션 파티를 했는데 아주 재미있는 댓글들을 많이 많이 봤어요 게다가 게다가 스포를 했어요 저희가 근데 아까 멘션 파티에서는 우리 시즈니분들이 다 지켜준다고 비밀을 저희가 믿고서 알려드릴 거거든요 만약에 오늘 댓글에 스포 올라오면 저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스포 안 할 거예요 저도 안 할 거예요 팬분들 비밀 지켜주신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여기 이런 브이앱 댓글에 스포 하시면 저는 허락 못해 이런 거 하지 말자 내 얼굴은 괜찮은데 시작했잖아 너를 보니까 좀 힘드네 뭐예요? 이건 진짜 그게 뭐야? 오케이 오우 예아 숨 쉴 때만 Roping like a pain Drip Drip 나를 또 자극해 봐 다음은 몰라 I gotta be a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I gotta be a bad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I got 또 뭐가 있을까?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콘서트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박수 심지어 하루 추가됐습니다 박수 말도 안 돼 하루가? 하루가? 헐 헐 와 네 사실 이렇게 콘서트를 저희가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너무 감사한데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하루 더 할 수 있게 됐다는 박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찬이가 또 귀엽게 네 애교를 준비하셨다고 아 진짜 아니 말자 진짜 이런 거 딱 여기까지였어 여기까지였어 오 베개가 완전 구겨졌어 아 평소에만 잘하더만 카메라 켜니까 못하네 응 난 원래 카메라 그래 네 저희가 사실 오늘도 굉장히 연습을 하고 많이 하고 왔잖아요 네 어떤 곡 연습을 하고 왔나요? 네 아니 그걸 얘기하는 거야? 아니지 너가 센스 있게 해 센스 있게 해 너의 센스를 보겠어 사실 내가 사랑을 필요해 오케이 거기까지 야야 너무 많이 했잖아 좀 difficult 하죠 우리가 지금 이게 스포가 제일 강해있어 지금 이제 맞아 지금까지 런쥔과 해찬이의 애교였습니다 네 스포도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콘서트 많이 기대되시나요? 저는 네 저희 콘서트가요 응 개인적으로 모두가 행복한 그런 콘서트였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 콘서트 순간만은 시즈니 분들도 행복하고 저희도 행복한 그런 무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질문 안 들어갈게요 들어오시나요? 네 들어갈게요 네 들어오세요 해찬 씨 네 127에서도 콘서트를 했잖아요 억울하니요 지금 네네 네네 야 그렇다면 아직 드림 콘서트는 안 했어요 야 그러면 하기 전 소감 드림 콘서트를 하기 전 때의 느낌과 127 콘서트를 준비할 때의 느낌 뭐가 다를까요? 괜찮으시겠어요? 감당되시겠어요? 질문 감당되시겠어요? 오케이 해보겠습니다 네 127 콘서트 전에는 제가 재활을 빨리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에 마치지 말자라는 것 같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진지하게 하면 내가 뭐 내가 뭐 내가 뭐 그래서 여쭤봤대 수렁이 통에 들어가야 되네요? 사실 사실 127 콘서트와 드림 콘서트를 한다는 이런 저에게 다가오는 의미 자체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네 일단 뭐가 이게 비교가 안 되고요 127 콘서트를 하기 전에는 어 약간 그냥 마냥 어린애 같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냥 너가 아이 좋아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 좋았다 드림에서는 정말로 약간 이 생각을 진짜 옛날부터 했는데 옛날부터는 아니지 콘서트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부터 들었는데 정말 모두가 행복한 그런 콘서트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러면 다 필요 없고 하나만 화끈하게 물어볼게요 오케이 화끈하게 들어오세요 127이 좋아요? 드림이 좋아요? 우와 전 개인적으로 아니 그러면 이런 거 말고 127 콘서트가 좋아요? 드림 콘서트가 좋아요? 아니 나는 드림이 좋아? 127이 좋아?에 대답을 할 수 있어 물어봐 들어와 여러분 이제 어떡해요 아니 나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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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림이 좋아? 127이 좋아? 저는 NCT U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재미없게 할 거면 127을 해야 저는 NCT 2018이 제일 좋아요 내가 널 이끄는 보스 블랙 온 블랙 스탑 베이비 돈 스탑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다 좋아하는 거 같아 각자의 매력이 있나 생각해요 그래서 다 좋아하는 거 저는 2018이 그래도 좋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 2018 안에 그 멤버 누가 제일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3차 뻔하게 또 알 뻔하게 알았어 다시 물어봐 뻔 뻔하게 다시 물어봐 어? 2018에 제일 좋아하는 멤버가 누구야? 아니 왜 그 친구 있잖아요 그 드림 멤버 중에 잘 들었습니다 아니 진짜 들어봐 봐요 그 드림 멤버 중에서 그 되게 약간 좀 귀엽게 미니멀한 친구가 굳이... 천러요! 천러? 천러? 천러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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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놀 거라고 생각했어요? 깜짝 놀랐잖아 그럼 무슨 생각이세요? 귀엽다는 말만 듣고 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이제 아니라는 거 알았으니까 확실히 아니래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와봤는데요 여러분 밤인데 안 자고 뭐 하세요? 이렇게 V LIVE 보시라고 켰는데 이런 질문을 하시면... 아직 말이 안 끝났는데 아직 말이 안 끝났는데 여러분 뭐 하세요? V LIVE 봐야죠 이거 마치 그거 V LIVE 3행시 가겠습니다 V V LIVE 하고 있네 2 이런 좋은 날에 앱 앱 앱 앱 앱 앱 앱 이게 사실 리액션 멤버가 없으니까 여기 사실 마키 형 세 번에 와야 했었어 왜 왜? 그냥 뒤집은 거였어 다 뒤집은 거였어 그렇다면 해찬... 네 연기 그만하시고 물어보세요 네 해찬이 3행시가 아닌 7행시로 네 마 마음에 있던 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런 마런? 아 오케이 오케이 런치랑 응 누굴까 다음은... 쟤 쟤 재미를 위해선 말이야 쟤 아니야 해야 너 막내 아니었어? 나 진짜... 그게 쟤로 가 쟤 잠깐 그 전께 재미를 위해선이었지 응 재미를... 그러니까 재미를 위해선 말이야 뭐야 똑같은 말... 제대로 해야 하는 게 있어 해 해찬이를 데려와... 해찬이를 데려와... 해찬이를 데려와... 못살겠어 끝까지 가봐봐 오케이 G, A가 아닌 천 천사보다 아름다운 해찬이 내 거야 러... 아니 럴 난다 성... 나 어느 장단에 맞춰서 춤춰야 되니... 그럼 여기까지 하고... 오케이 오케이 또 우리 지금 게스트가 왔느니... 게스트 오세요! 우리 애기 이리로 와요! 여기 자리 여기 마련이 됐습니다 네 자 벌려주세요 넷, 하나, 둘 자, 애기 이리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네 센터는 약간...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 과연 누구일까? 과연 누구일까요? 지금 맞추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서 뭐를 보내드리냐고요? 행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춰보세요 맞추면, 맞추면은... 진짜야 들어오고 못 맞추면 잘 가야 네 자, 지성 나왔죠? 지금부터, 지금부터 저희가 첫 번째로 보는 댓글이 정답인 걸로 치고 네 네 지금 봅니다 후보 다섯 명 받죠 다섯 명에서, 네, 많은 걸로 하나, 둘, 셋 나재민 보였고 나재민 들어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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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이미 말을 해버려, 형 그러니까 이렇게 로우톤이 없어, 아니, 너가 센터로 와야지 센터로 와야지 센터야 어, 왜냐면 너는 그니까 노 메이크업 상태이기 때문에 너에게... 그렇게 실수로 웃다가 이렇게 나의 마이크랑가 자, 어떠십니까? 이렇게 오신 기분이? 오늘은... 네, 여기까지, 오케이, 오케이, 진짜로, 진짜로 조심해 네, 시청자 30주 오프라이 창캠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에 나오는 저희 시청률 0프로인 런쥔TV도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 오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한마디 해주세요 아, 제가 또 오랜만에 또 이렇게 브이앱에 또 출연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쪽에 왜 왔을까요? 재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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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어, 재밌어! 재밌어! 와, 재미 içinde! 조심해라, 얘들아 여기까지 여기까지 만신창이가 된들 내가 봤을 때 입장을 한 5억 개 돌아다닐 것 같기도 하고 아 네 정말 여기에 오신 어쩐 일로요 아까 물어봤잖아 다시 물어봤네요 근데 제가 일주일에 이러려고 온 건 아닌데 어.. 제가..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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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요 그.. 아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거기까지 콘서트 때까지 콘서트 때까지 그 콘서트 때 콘서트 다음 안 돼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재민 씨 우리 시즈니 분들께 인사 한마디 해주세요 아 시즈니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여기 왜 왔냐면요 콘서트까지만 하세요 콘서트 콘서트를 위한 연습을 하기 위해 왔다고 합니다 연습을 이쪽에서 하나요? 아까도 제가 사실 해찬 씨 질문이랑 똑같은 질문을 했었는데 그냥 짧게 그냥 갈게요 짧게 갈게요 짧고 굵게 갈게요 드림이 좋아요? 117이 좋아요? 너랑 이한테 물어보면 난 정말 어이없는 그치? 내가 이걸 왜 나한테 물어봤을까? 그니까 그럼 너는 드림이 좋아? 117이 좋아요? 저는.. 각자만의 매력이 다 있다고 네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 드림의 해찬이가 좋아? 127의 해찬이가 좋아? 해찬이가 누군데? 그러네 그럼 드림마크가 좋아? 127마크가 좋아? 저는 마크 팬이 좋아요 마크 팬 마크 팬 마크 팬 마킹 팬 마킹 팬 마크 팬이 뭐야 왜냐면 중국어로 번역하면 마크 비 비가 팬이고 마크 비 그럼 재민 씨는 드림재민이 좋아요? 없는데 아 알았어 화끈하게 갈게 오케이 화끈하게 잠깐 화끈하게 네가 잘못 대답한 순간 그냥 난리 나는 거야 응 뭐야 뭔데 진짜 큰일 난다 진짜 너 은진이가 좋아 해찬이가 좋아 그냥 솔직히 대답해 이런 거 괜찮으니까 아니 우린 상수 안 받아 우린 진짜 프랑스 넘겨줘 그냥 솔직하게 괜찮아 내가 시즈니가 좋아 아니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어? 재밌게 하자 제 눈이 너? 시즈니가 그니까 A 그리고 B 딱 두 개예요 선택을 하나예요 선택 이 선택권 왜 있고 하면 바로 이제 모자랑 마스크 제거 들어갑니다 아니야 아니야 뒤끝 없이 하자 뒤끝 없이 오케이 오케이 우린 쿨하니까 쿨하게 자 런쥔 혹은 해찬 제거 당할 거 같은데 괜찮아 괜찮아 솔직하게 해 솔직하게 그쵸? 재민이 나 게임 같이 해야지 치킨 먹어야지 난 말해야지 나 게임 같이 해야지 여러분들 솔직히 이건 진짜 엄마 아빠가 엄마 아빠가 누가 더 좋아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난 아빠가 더 좋아 야 너네 어머니 얼마나 스프식이 있니 엄마 아빠 다 사랑합니다 전 엄마가 좋은데 아니 진짜 왜 이러실까 우리 재민이 내가 진짜 너 아빠하고 얘가 너 진짜 엄마가 아니지 않으니까 런쥔기나 좋아 내가 좋아 딱 멤버 런쥔과 해찬 오케이 같이 살긴 하지만 뭐 나 오늘 이거 듣고 끝나 나도 절대 안 끝날 거야 진짜 그럼 이따 게임 해야지 나중에 밥도 같이 먹고 그냥 편하게 대답해 이런 거 생각했어 그렇지 알지 여기까지만 얘기할게 나 우리 7년째 보고 있어 아니 그냥 7년째 보고 생각해 그거 알지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 누구를 선택할까요? 여러분의 선택은? 둘 다 싫다고 해 아니 아니야 댓글 가리고 댓글 가리고 댓글 가리고 그냥 댓글 아니 아니 얼굴을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얼굴을 가리면 안 되잖아 저는 이렇게 오래 갈 줄은 몰랐어요 우리 뒤끝 없어 진짜 없다니까? 우리 진짜 되게 쿨한 사람들이니까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우리 팬분들도 진짜 쿨해 런쥔인 척하라? 그냥 런쥔인 좋아할 수 있어 그냥 우리는 해찬인 좋아 이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참관없어요 그러니까 확실하면 시즌이분들은 나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그잼프를 보여줘 이그잼프 해찬인은 재민이가 좋아 런쥔이가 좋아? 난 재민이가 좋지 응 그럼 런쥔이 내가 좋아 재민이가 좋아 난 해찬인이가 좋아 난 해찬인이가 좋아 오케이 재민아 이제 대답해봐 아니 이러면 대답이 이루어지지 네 재민이 좋아 재민이 좋아 재민이 좋아 재민이 괜찮아? 그럼 나는 이렇게 하자 얘가 한 명 대답한 순간 그 지적 못 당한 사람만 바로 집이 가기 오케이 여러분 일단 인사 미리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자 30초 5%의 해찬인 캠프 해찬인에서 여러분 고마워요 시청자 0%의 런쥔이었습니다 이제 대답해야 돼 진짜 이제 그냥 해야 된다 이거는 너무 꿀맛 나 어떡해 응 괜찮아 솔직하게 얘기해 괜찮아 우리 티켓 없으니까 나 어떡해 나 쿨하니까 뭐 괜찮아 응 나 런쥔이 할게 여러분들 여러분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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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잔이 불러와 야 야 야 야 현잔이 알아 그래서 여러분들 오랜만에 이제 저렇게 재민이의 개인 브이앱이 됐는데 일단 뭐 런쥔이와 해찬이가 올 때 동안 제가 V LIVE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찬이 잡아왔어요 해찬이 잡아왔어요 해찬이 잡아왔어요 좋아 해찬이가 더 좋은 거 같아 해찬이가 더 좋은 거 같아 해찬이가 더 좋은 거 같아 한번 인터뷰를 해야지 응 앉아봐 인터뷰해 봐 해찬이 그래 런쥔아 지금 재민이의 선택을 들으셨잖아요 재민이가 누구야? 재민이? 어 그 핑크머리개 핑크머리가 누군데? 이거 스퍼인데 핑크머리개 아 맞다 나 머리 들었잖아 뭐 그런 애가 있다가 아 있다가 치고 그런 애가 이제 어 내가 물어봤지 해찬이가 좋아 런쥔이이가 좋아 근데 걔가 런쥔이인 거 좋대 그래서 아까 했던 해찬 씨가 뭐 쿨한 척 하다가 삐지고 나갔어요 나 안 삐졌는데 아까 있던 해찬 씨가 아까 있던 해찬 씨가 누구였다고? 왜 그랬대? 아니 모르겠어요 근데 아닐까 그분이 지금 바로 집 갔어요 저 제주도로 아 진짜? 생각해보니까 해찬이가 더 좋은 거 같아 누구? 나 진짜 못했어 아 진짜 아니잖아 런쥔이가 더 좋은 거 같아 아 뭐 위앱 내가 가져갈게요 아 그냥 둘다 가세요 둘다 가세요 아 그러지 말고 우리 또 지금까지 장관이었고요 사실 저희는 뭐 네 일로 가시면 사실 직근 진짜 니가 감히 런쥐이야 오케이 열거잖아 껌은 또 언제 심은 거야 껌 없어 굉장히 이렇게 평화로운 비밀이라고 한다 네 뭐 재민이는 절 좋아하는 걸 알기 때문에 괜찮아요 재민이 절 너무 좋아해서 약간 탈일 정도의 해찬이 괜찮은 게 해찬이는 아까 선택했을 땐 재민을 선택했잖아 응 근데 버림받은 런쥔이는 해찬이 선택했어 오케이 다시 물어봐 나는 우리는 이렇게 돌고 도는 사이야 한 번 다시 물어봐 해찬이는 그러면 런쥔이가 좋아 재민이 해찬이잖아 그러니까 재민이 내가 재민이라고 다시 한 번만 물어볼게 런쥔이가 좋아 해찬 런쥔이가 좋아 재민 런쥔이가 좋아 페노 오케이 또 물어봤겠어 됐어 여기까지 하자 네 저는 재민이가 좋아요 저는 애들 다 좋아요 재밌었네요 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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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좀 울려야 이렇게 울면 오죽하냐 야 야 뭐하냐 여러분들 이제 진짜 확실히 날이 추워진 거 같아요 확실히 하루하루가 달라지고 있어요 너무 추워 먹으면? 여러분들 제 머리 색이 색이 빠진 게 아니라 다시 염색 자 그러면 팬 여러분들이 많이 원하셨던 그 색으로 바꿨어요 질문 하나 또 할게요 겨우 가을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가을에 뭔가 자기만의 그런 습관에 있다 혹은 이런 걸 자주 하는 게 있다 가을에 가을에? 응 전 가을이 되면 특히 책을 많이 읽어요 독서의 계절이라고도 하죠 원진 씨는 저는 가을에 뭐 간단하게 간단하게 고구마 구워 먹고 고구마를 어떻게 구워 먹는데 혹시 낙엽에 구워 먹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그 감성 있죠 어떻게 알았지 채민 씨는 가을에? 네 가을에 저는 콘서트 그 뭐냐 이번에 제가 이쪽에 오는 이유가 뭐냐면요 콘서트 야야 큰일 난다 장난이고 사실 저는 가을이 되면 어... 그게 난 뭐 아니야 가을에 작년 가을에 뭐 했냐 우리 우리 작년 가을이 고였어 나 이때쯤 사이먼 세스 활동도 했었고 그다음에 드림쇼 하지 않았어? 작년 10월에 그러네 8월이 네 건망적이네 9월이었어 응 9월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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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가을에도 우리는 시즈니 분들과 함께 이번 가을에도 우리가 이런 콘서트로 맞아요 찾아뵙게 됐네요 댓글을 지금까지 안 읽었어 스포일러 무슨 그런 걸 큰일 난리를 했어 댓글을 아직 안 읽는다니 재민 재민 마스크 벗어 얼굴 보게 저희 골드볼... 골드... 아 이 얘기 진짜 꼭 해야겠습니다 골드볼 하나 받으세요 골드볼이 또 땡긴데 아니 런진이랑 카페를 갔는데요 있잖아요 제가 진짜 그 문을 닫고 문 열고 빨리 나올 뻔했어요 진짜 아니 런진이가 저한테 갑자기 야 골드볼을 뭐라 그랬지 네가 물었잖아 뭐 시켰는지 뭐 시켰냐 그랬더니 골드볼을 시켰는데 골드볼을 시켰다네 골드볼을 시켰다네 골드볼은 뭐야 길러고 있었죠 세상에 골드볼을 골드볼을 골드볼 진짜 겁나 진짜 너무 웃긴 거는 그 직원분이 아무 말도 안 그냥 줬어 골드볼을 두 잔 주세요 했는데 아니 어쩐지 그 표정이 약간 그 골드볼을 모르고 골드볼을 시킨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건 줄 알았어 되게 고급진 커피 그래서 골드 뭔가 되게 고급지잖아 고급진 게 맛있을 거구나 골드 회원 이런 느낌처럼 골드 커피 골드브루 나 처음에 골드블루인 줄 알았어 근데 그 간판을 보고 내가 눈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야 블루를 본 거야 그래서 골드블루를 골드브루를 하나 주세요 아니 해찬야 마실 거야? 그래 두 개를 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주시더라고요 그게 더 쪽팔렸어 실전이 또 뭐가 있어 지금? 또 있었어? 엘리베이터가 뭐였지? 이렇게 밑에서 보면 살짝 보일 정도야 근데 런진이가 아니야 저 불 들어와 있어 내가 야 이거 불 꺼져 있는데? 이랬더니 그랬더니 런진이 아니야 아니야 이거 불 켜져 있다고 저기 작동 써 있잖아 작동? 봤더니 아니 세상에 자동을 작동해 아 맞다 그래서 제가 런진이 런진이가 또 그 너무 웃길래 제가 런진이 아 런진아 그래도 작동이 나 골드브루보다 와 진짜 아 너무 웃겨 아니 근데 그게 작동이 진짜 희밋하게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충분히 작동이라고 적혀져있을 수 있잖아 응 그렇지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응 엘리베이터 응 너 설마 아이스크림이터 아니야 아니야 런진아 엘리베이터랑 엘리베이터 그러니까 어떻게 읽냐에 따라 다른 거 아 그래 영어잖아 엘리베이터 일단 나는 한국식 용어를 조금 잘 모를 수 있잖아 나는 엘리베이터 응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어려울 땐 섞어져기 엘리베이터 엘베 엘베 그냥 엘베라고 해 엘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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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컬 엘컬 엘컬레이터 그러니까 콘서트에서 마지막 하는 게 앵컬 응 그렇지 네 여러분 런진아 형 근데 그거 알아? 그 뭐지? 그 31가지 맛 아이스크림 파는 데 있잖아 응 그쪽에 돈 많은 외계인이라고 새로 나온 거 알아? 어머 그러니까 마음 있는 외계인? 그러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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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많은 외계인 엄마가 돈 많아 줬다? 응? 지금 뭐 놀리는 거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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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베이터 자 베개 받으시고 엘베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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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네 이제 시간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저희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10시 넘었네 벌써 이제 여러분 진짜 자야 돼요 너무 늦었어요 저희도 내일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자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저희 오늘 했던 삼겹살 먹었니? 삼겹살 어디서 놔서 먹어 아니 어제 우리 그 콘서트 VCR 찍었잖아 며칠 전에 이건 무슨 종류의 스포지? 그냥 안 돼 그냥 안 돼? 모르겠어 이거는 괜찮잖아 네 일단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삼겹살을 중간에 먹었잖아 근데 이제 다 먹고 이제 가서 촬영 마무리 해야 되는데 헤어를 보고 있었단 말이야 헤어 선생님이 삼겹살 먹었니? 그래서 어떻게 알았어요? 머리에서 삼겹살 냄새 한다고 그래서 아 그랬구나 저희 촬영하는데 옆에서 그 삼겹살 집이 있길래 다 먹고 싶어 해가지고 그냥 가서 먹었어요 맞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근데 그래서 네 어쩌다 보니 내가 여기 껴 있네 그러게 근데 재민이 오늘 했던 멘션 파티 곧 재민이도 하니까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그 마지막에 쓴 거 저도 있었어요 토끼가 우리 재민이 토끼가 재민이가 직접 그렇게 해준 거예요 어 어 감기 조심해요 여러분 네 이제는 근데 진짜로 가야 될 거 같습니다 여러분 네 마지막으로 네 지금까지 시청률 30.5% 해찬캠의 해찬 그리고 시청률 0%인 런쥔 토끼 재민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잘자요 안녕 안녕 아 감사합니다.